1, 2, 3 안녕하세요. 인피니스입니다. 오랜만에 컨백한 저희 인피니스가 와일드 K-pop 뮤직 테스트 2023을 통해서 호주 팬 여러분들께도 드디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에 언제죠? 10월14일 토요일에! 그렇습니다. 호주 시드니 올림픽 파크 크로스 뱅크 아레나에서 말이죠.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꼭 와주실 거죠? 네, 정말 너무 아쉽게 제가 이번 공연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여러분들과 느는하게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, 제발 잊지 않을게요. 자, 그럼 여러분 저 인피니트 보러 많이 와주세요. 안녕, 그때 봐요. 안녕, 안녕.